자 오늘 주가가 뭐 조금 밀리고 있죠 조금 밀린다 그래서 여기에서 뭔가 자신감을 잃는다거나 뭐 무서워 한다거나 공포감을 갖는다거나 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자 공매로 주가 하락을 시키기에는 너무나 힘든 상황입니다 지금 이 공매 세력들 물량을 늘려서 주가 하락을 돈의 힘으로 밀어버리겠다 이런 지금의 위치에서 그렇게 진행을 한다 그러면 이 공매들의 손실은 정말로 눈덩이처럼 커질 겁니다 그거를 이 공매들이 모를 리가 없습니다 지금 상황을 좀 제대로 인지를 한다면 이 모를 리가 없다고 생각이 되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 함부로 이제 덤비지 못할 겁니다 지금 테슬라 쪽에서 공매들 그냥 뭐 조그마한 애기 사자인지 알고 이 하이에나들 때로 덤벼들다가 완전히 박살나버렸죠 다 물려 죽어버렸죠 자 그런 상황을 한번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 성장주가 한번 이 터지기 시작하면은 상당히 걷잡을 수가 없는 수준으로 폭발력을 가지게 됩니다 그게 이 성장주들의 매력이죠 특히나 이렇게 3상 결과가 어떻게 돼가지고 엎어질 가능성이 있네 없네 뭐 그런 상황이라 그러면 이 공매들도 뭐 3상 뭐 팩사백도 안 됐고 뭐도 안 됐고 이러면서 좀 할 수 있겠지만 지금 뭐 그런 상황 다 지나갔죠 FDA 승인 신청만 남아있는 그런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면역항암제 하고 표적항암제 이 콤보 데이터들이 정말로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게 대세죠 메카니즘 적으로 나오지 않는 게 이상한 상황입니다 지금 그러다 보니까 이 표적항암제와 이 면역항암제 두 개가 만나서 뭔가를 시도를 하면은 데이터가 막 깜짝깜짝 놀랄만한 데이터가 나와버리죠 그런 부분을 이 공매들이 뭐 모른다면은 모르고 뭐 칠 수 있겠죠 그렇게 하다가는 이제 테슬라 처럼 되겠죠 그렇게 될 겁니다 네 그런 부분을 이제 이 아마 모르지 않을 거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이 공매들 머리 꼭대기에 앉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항상 공매들보다 자신감에 넘쳐 있습니다 지금 위치에서 이 공매들이 또 공매치면 어쩌나 조마조마 그렇게 할 이유가 단 1도 없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시간이 중요한 건 시간이죠 시간이 가는데 시간이 갈수록 기업의 가치가 점점 하락을 하는 그런 기업이 있을 거고 시간이 갈수록 기업의 가치가 점점 상승하는 그런 기업이 있는 겁니다 이렇게 점점 상승인데 점점 상승인데 HLB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계속 상승을 하고 있다가 어느 시점이 되면 이렇게 상승하죠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상승을 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에 이 공매들 아무리 이렇게 겁을 주고 해도 머리 꼭대기에 앉아가지고 어떻게 장난을 치는지 한번 보자 그런 마음으로 바라보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지금 상황을 좀 보면은 겁을 주면서 상당히 내려쳤죠 내려치고 지금은 이제 조금 안정을 찾는 그런 분위기가 조금 형성이 좀 되고 있습니다 자 지금 한번 보면은 자 해외 증시를 한번 보면은 자 일본 시장 약부압 수준이죠 약부압 수준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중국이 미국산 관세이나 한다고 했죠 그러면서 미국 시장은 또 상승했죠 또 상승을 했습니다 자 이런 모습을 보여줬고 일본 시장 조금 약부압이 좀 나오고 있죠 자 이런 분위기고 자 지금 우리나라 증시가 좀 많이 하락을 했죠 많이 하락을 하고 다시 좀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기관들이 지금 엄청나게 팔아 되고 있죠 기관들이 엄청나게 팔아 되면서 좀 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반등을 좀 하고 있죠 코스닥도 크게 하락을 하다가 다시 반등을 하고 있죠 다시 반등을 좀 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지금 뭐 이 분위기가 상당히 이제 랠리가 어제 좀 강하게 펼쳐진 이후에 조금 쉬어가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고 그 주체가 지금 보면 기관 쪽이죠 기관 쪽에서 시장을 좀 팔고 있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자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들 상당히 많이 팔아 됐죠 아침에 9시 40분쯤에 500억 이상 매도를 하다가 또 살짝 더 들어올리고 있죠 기관은 계속 이렇게 매도하는 분위기로 쭉 타고 가고 있고 외국인은 또 샀다 팔았다 또 시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분위기가 전개가 되고 있죠 자 이제 HLB 상황을 좀 보면은 다시 한번 위치를 보면은 정말로 많이 하락해 내려와 있습니다 자 리보세란이 지금 위안부분은 FDA 승인 신청을 하는 단계죠 이제 하는 단계고 간암 데이터는 너무 좋게 나와서 2상 스킵하고 3상으로 바로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인데 지금 주가 수준은 정말로 많이 밀려 있는 상황이죠 자 이렇게 밀려 있는 상황인데 이 공매들이 이 공매 수량을 늘리면서 이렇게 쳐도 상관없습니다 수량 늘리면서 치면 이 테슬라 주가 뭐 어제 받겠지만 엄청나게 이렇게 급등을 했죠 자 테슬라 주가 한번 보시면 자 테슬라가 어제 뭐 17% 하락했다 오늘 2% 정도 올라섰는데 이렇게 올라가 버리죠 이렇게 이렇게 올라가 버렸습니다 자 이렇게 올라갔는데 이렇게 끌어올린 세력이 누구냐 공매도죠 공매도 이 공매로 흥한 자 공매로 망한다고 공매 엄청나게 쳐놨다가 이 테슬라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는 분위기를 타니 이 공매들이 서로 사겠다고 먼저 나 먼저 탈출하자 그런 분위기가 형성되면서 주가가 이렇게 저세상 주가라고 막 표현을 해버리죠 이거는 뭐 이 세상 주식이 아니다 이러면서 그 정도의 힘으로 밀어올렸습니다 이렇게 이 세상 주식이 아니다라는 소리를 들을 정도 시총이 어마어마하게 큰 종목입니다 이거 작전에 가지고 이렇게 들어올리는 잡주 이런 거 아니죠 테슬라 그런 종목 아닙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저세상 주식이다라는 표현을 들을 정도로 들어올린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 공매 세력 때문에 그런 겁니다 공매 세력 공매 세력들이 나 먼저 살자고 이렇게 사서 갚는 그런 모습에다가 일반 또 투자 심리가 살아나서 매수하는 일반 투자자들하고 막 뒤엉켜가지고 막 싸움이 일어났죠 나 먼저 살 거야 나 먼저 살 거야 이런 분위기였죠 자 그러면서 이렇게 올라간 겁니다 이 공매들이 이렇게 주가 상승 시점이 되면 이 정도의 힘을 보여줄 겁니다 이렇게 보여주게 돼 있습니다 이게 이제 공매들의 힘이죠 자 공매들이 결국은 그런 이런 모습을 보여줄 가능성이 크다 빨리 보여줄지 아니면 좀 늦게 보여줄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은 별로 관계 없습니다 좀 길게 본다 그러면 저런 모습을 반드시 보여줄 수밖에 없는 입장이죠 지금 뭐 상황이 그렇습니다 상황이 이제 리버세란입 세상에 나오고 간암하고 위암 데이터들이 이제 쭉쭉 나오고 하다 보면 엄청난 공포에 휩싸이겠죠 공포에 휩싸일 사람 주체는 결국은 공매 세력이죠 공매 세력이 지금 5천억 이거 쳤는데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지금 대책회의 해도 답이 안 나옵니다 지금 지금 이런 상황에서 주가를 끌어내린다 공매물량을 써서 끌어내린다 그러면은 물량 많이 써서 끌어내리라 그러면 되죠 끌어내리면 밑에서 더 싸게 살 수 있습니다 더 싸게 사면 되죠 더 싸게 사서 계속 시간을 끌고 가면 되는 겁니다 급하지 않은 돈으로 여유 돈으로 사가지고 세워라 내워라 나 5년까지 갈 건데 그래서 뭐 한번 더 쳐봐 그렇게 가면은 시간이 갈수록 성공의 가능성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죠 그렇게 되면은 결국은 코너로 몰리는 것은 공매 세력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이제 실제로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이제 현실화가 다 되어 가고 있죠 자 이런 부분 이제 FDA 승인이 딱 나면은 그 기대감은 정말로 어마어마하다라고 봐야 됩니다 이제 이 위암 3차 4차 아무 상관없습니다 하나 일단은 승인을 딱 받게 되면은 승인받은 약물 리버세라닙이 이 캄넬리주마비라는 이 면역항암제와 지금 이제 확인을 둘이 콤보를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이죠 간암 자 거기에서 지금 이 콤보 하고 있는 세 가지가 있는데 거기에서 가장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부류라고 볼 수 있죠 어떤 게 먼저 세상에 나올지 모르는 그런 사업이 먼저 나와도 되고 조금 늦게 나와도 되고 관계없죠 세상에 나올 겁니다 지금 데이터를 보면 자 그런 부분이 이제 부각이 되겠죠 자 그렇게 부각되면은 지금 항서제약하고 정말 비교가 될 거냐 이렇게 진짜로 그렇게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렇죠 전세계 이제 가남쪽을 전세계에 판매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이제 만들어지게 되는데 중국 내에서 하는 부분하고 전세계하고는 아무래도 전세계가 그래도 중국보다는 크겠죠 당연한 겁니다 나라 하나 대 나머지 전세계 국가 하면은 당연히 큰 거죠 이제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공매 세력들은 물량을 많이 써서 지금 시점에서 이렇게 잘못 밀다가는 경험을 이제 했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렇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어제 이제 이런 부분이 경험을 한 JP모간에서 상당히 많이 또 걷어갔죠 그렇게 미리 준비를 좀 하고 있죠 미리 준비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부분이고 우리나라 공매들 라임을 포함해서 이런 부분은 지금 정신이 없죠 지금 어떻게 될까 내 앞날이 어떻게 될까 상당히 걱정하고 있을 텐데 그 부분이 이제 다 결정돼서 다 갚고 돈으로 땡길 수 있는 부분들 다 하고 손실 처리하고 상각하고 끝내라 이렇게 된다 그러면 공매를 사서 갚아야지 방법이 없습니다 공매를 사서 갚아야 된다 그러면 기존 매수 세력에 공매 환매수하는 그런 물량까지 들어오게 되면은 외국계 증권사에서는 라임 쪽하고 이런 데서 갚아 나가려고 하고 있구나 그러면 내가 먼저 갚아야 된다 이러면 이제 공매들이 이제 서로서로 싸우겠죠 자기들끼리 막 싸울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뭐 일단은 그런 거 관계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 버리는 겁니다 그런 부분 잘 나와 나타나죠 여기 테슬라를 보면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뭐 공매들이 지금 상황에서 물량을 많이 늘려서 주가를 이렇게 크게 끌어 내린다 그런 부분은 정말로 쉽지 않은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한다 그러면 하라 그러면 되죠 하면은 밑에서 계속 또 이제 월급 들어오고 하면은 또 이렇게 들어오고 월세 또 들어오면은 월세 받아서 또 사고 뭐 그렇게 뭐 하면 되죠 그렇게 계속 가면 되는 거 가다 보면은 이제 나중에 공매 세력들 이제 상당히 이제 고민에 빠지겠죠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감옥에 가야 되나 뭐 이런 고민을 하게 될 겁니다 자 이번 시일 정도로 마무리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